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2일 주식회사 21세기 소프트웨어에서 지역 내 보육원과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 25대를 성품으로 전달했습니다. 또 지난 4일에는 재단법인 유더스타 스포츠에서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은 구청 직원을 위해 도시락 1500세트를 같은 날 사단법인 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에서는 여성 추동 레깅스와 원피스, 아동복 등 800만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습니다.